Q. 하나 둘 셋! 다이거가 2명 있고 지수가 4명인데요. 왜 지수 치죠?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하나, 꼭. 아 근데 지수가 오 재밌어 재밌어 너 원래 이런거 안 되잖아 원래 지수가 병적 깔아주면 안돼가지고 아 그래? 네 잘하네 센스가 좋습니다 센스가 슬쌍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지수 지수가 보인 나머지 팬들은 제휘씨를 더 준비했습니다 네. 치수씨. 어떻게? 저요? 설명이 있어요. 아, 제가? 네네네. 압도 안해서. 아, 힘들잖아. 네, 다른 분들은. 찬씨. 저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생활이 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 차가 잘 돼있어요. 얼굴, 얼굴 가상 타임 한번 가시죠. 아, 네. 네. 아, 네. 조건 형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케이. 아, 저희가 1등으로. 제가 3등이네요. 그렇죠. 아, 제가 도로에 형 꼽아서. 죄송하지만 공등이 되요. 아, 나 투자. 나 투자. 나 투자. 나 투자까지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렌타도 많고, 지우도 많고, 동관이 없는. 누구시죠? 여기 누구세요? 네. 제휴. 어우,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휴가 지금 3표예요. 네. 제휴 씨 버리셨는데. 저는 진짜, 정말. 궁금한 사람인데. 같은방, 지수 씨. 아, 저는 그렇습니다. 은건이 형은. 본인한테 덜렁거리고요. 네. 제휴는 남한테 덜렁거리고요. 아, 정확합니다. 야, 동의합니다. 다행이죠. 렌타 씨는요? 렌타 씨. 저는. 항상. 항상. 사실. 조용한. 아, 조용한. 너무 시키라고 해요? 아니. 그냥. 도용이 다 돼. 참고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경호. 경호. 아, 또. 아, 또. 아, 또. 경광이고요. 하하하하. 눈앞에 발이 돼요. 아, 어떻게. 어, 경호 씨. 아, 또. 경호. 경호. 동작만 대. 아. 동작만 대. 로몬집이. 동작만 대. 그리고 작은 머리. 모델이 다른 머리 모델이에요 다행히 누구였어요? 저도 경험을 향해요 저도 똑같이 스타일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귀가 커서 세상 보고 싶어요 세상에 너무 높은 거였어요 너무 높은 거였어요 너무 높은 거였어요 똑같은 거였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자기가 얘기하고 싶다 이 사람이 좋은 아버지였을 것 같은 이유 여쭙지 저는 찬양을 뽑았는데 찬양이 피드백 같은 거 진지하게 뽑는 내가 이런 부분을 뽑아서 같이 뽑아줄게요 아들한테 나한테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빠 그만 그 만큼의 장난기기 만큼 여전거 많이 죽일 때만 정재림 씨 저는 재윤 씨를 모르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놀이를 잘해요 제가 말하기에 재민이 같은 아버지가 있으면 맨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들아 오늘 먹어보십니? 저 오늘 토마토 스파게티 미트볼 넣어서 장난 아니고 정말 좋은 아버지를 먹어서 하나 둘 셋 아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멋있다 아유 너무 뻔했어 네 아유 이유로한테 얘기해주세요 그냥 2명 골랐는데요 네 다이고랑 재윤이에요 어? 다이고 다이구도 그러면요 재윤이는 대놓고 착하고요 다이고 다이고는 은근 착해요 은근 착해요 맞아요 진짜 근데 그게 다이고가 장남이었어요 아 먼저 이렇게 약간 정리하고 정리하고 현대해서 챙기는 맞아 다이고 멋있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네 네 다이고 지금 그 스스로 약간 요리 그거를 밀고 있기때문에 그 뜻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참 멋있었지만 소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제윤이 형을 골랐어요 제윤이 형을 골랐어요 제윤이 형을 골랐어요 원래 몇 달 전에 제윤이 형이 있으면 안 골랐을 것 같은데 몇 달 후로 지나고 사실 너무 잘하죠 아 우리의 스펙트럼도 조언당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 많은 분들께서 평가자분들께서 피드백 천천히 주셔가지고 소중한 팬이죠 열심히 건물어서 제윤이 형 색상 창업하는 거 아유 아유 근데 그것이 질문 번호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중간층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렌타상 지금 누구이시죠? 렌타 렌타상 제일 맞아요 진짜요? 어떤 이유시죠? 렌타씨는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냉민한 스타일이에요 아 맞아요 아 근데 알없는 볼펄이 진짜 굉장히 순수한 매력이 되고요 맞아 그리고 그 말을 잘 못해요 네 그니까 한국말 뭐 당연히 네 일본말고 귀엽게 하지 약간? 귀엽게 하더라고요 맹북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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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되게 귀엽게 나와 귀엽게 귀엽게 또 예전씨 누구 보시죠? 저희 경호영을 좋아하는데 경호영이 처음 봤을 때 되게 시크하고 안무했거든요 네 네 알고보니까 굉장히 귀엽게 된다 네 말이 많다 말이 많다 스타드 그러면 경호영이 될까요?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대니 맞습니까? 좋았어요 준비 시작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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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거 타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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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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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배럴만 우리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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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2장